자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다 보니까 벌써 해외여행 가시려고 티켓 알아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평상시보다 최소한 2배, 비싼 경우는 3배 가까이 되는 패키지 프로그램 이런 거, 항공료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요.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시간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도 하시면서 해외여행도 하시는 원나라, 이웃나라 투자편 NH투자증권의 해외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신한종 팀장과 오늘도 함께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스타일도 좀 프랑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당중에 프랑스 얘기 한가롭게 할 때냐, 투자로도 이어지지 않는 얘기 뭐하러 하냐 이렇게 문제제기 하실 만한 이슈도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신한종 팀장께서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로 프랑스 같은 투자 대상에 접근하시면 된다. 이 얘기해 주실 거죠? 미리 말씀드리고요. 프랑스 지금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프랑스는 올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죠. 4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4월, 5월에. 그다음에 6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이 있었죠. 그 전에 이 선거 때문에 프랑스가 프레시트해서 정말 어려워질 거를 생각했다가 그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프랑스를 유럽의 첫 번째로 갖고 온 이유는 유럽의 변화의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프랑스에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제 생각에서는 타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나라는 실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전까지 나빴어요.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의 비례에서 현저히 낮아왔었고요. 올해도 1.56에서 좋으면 한 8% 날 것 같고요. 전에도 한 1%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나라 2, 3% 갈 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실은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든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있다든가 이노베이션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나라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됐는데요. 이번 선거로 인해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대선에서도 마크롱의 중도파 승리했고요. 그다음에 총선에서도 거의 60% 이상의 지지를 가져가게 되면서 원래 결선 투표하기 전에는 80%라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예비 선거때는. 너무 많이 가면 또 공산당이죠. 60%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행정부와 의회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바뀌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나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이 포맷이 와쿠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유해신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잘 살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크롱이 노동개혁도 하고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던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66% 그다음에 대선 2차 선거에서 2차에서 결선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총선에도 거의 그런 점 나왔는데요. 이게 실은 마크롱이 정말 좋아서 한 거냐 1차 투표 때 보시면 20%를 갓 넘었었습니다. 결선 투표 제도가 있죠. 그런데 룩뱅이라는 국민전선의 극우파로 가는 게 싫기 때문에 마크롱으로 집중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마크롱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강력한 지지라기보다는 룩뱅이라든가 극우가 싫었기 때문에 반대로 선택한 것들이 강한 상태에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오는 겁니다. 우리도 싫은 그렇죠. 법률은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기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구조조정도 하고 네. 그렇죠? 그게 프랑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프랑스가 사실 유럽의 문제화였잖아요. 사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남유럽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전염병이 어디로 퍼질까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이탈리아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고 또 프렉시트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마인도 접근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왜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왔냐는 걸 보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실은 보통 개혁은 이럴 때 시작이 됩니다. 르뺑의 국민연선에 이번에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그전에 한 20년 동안 10%에서 15%밖에 지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5%가 나와버렸어요. 이번에 마크롱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다음번 4, 5년 뒤에 선거에서는 르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개혁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축구로 치면 지금 노마크 찬스 페널티킥입니다. 골키퍼랑 1대1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눌러왔던 개혁들을 할 건데 그게 지금 말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노동개혁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것들이 프랑스 경제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뀔 수 있다. 위기의식 때문에 그 기회로 보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언뜻 봐서도 프랑스랑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저기가 어디입니까? 샹젤리제입니까? 이 거리에서 지금 환호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저게 사실은 마리누뺑이 되질 않고 마크롱 후보가 되면서 난민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극우적인 정책을 안 하겠다라는 거 한 것 때문에 저렇게 환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프랑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로 보이는 게 마크롱 대통령이 되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사실 그 시점부터 유로화가 어마어마하게 강세가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켈의 사연임도 가시적 가시권에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는 유럽으로서의 하나의 유럽이 거의 브렉시트로 해체되는 느낌이었다가 마크롱의 등장으로 인해서 독일 정상과 프랑스 정상 간에 당선되자마자 만나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단일 유럽으로 우린 간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세계 금융 지도도 좀 바뀐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생겼는데요. 작년에 브렉시트와 트럼프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 보험욕지로 가는 거 아닌가. 특히 트럼프는 이제 80년대 레이건을 꿈꿨지만 유럽까지도 그렇게 돼버린다면 진짜 아마 30년대에 보험욕지로 갈 거 아닌가라는 이 얘기기 때문에 프랑스 선거가 무지 중요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프랑스조차도 이렇게 간다면 이제 유럽이 다 깨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가 다행히 마크롱을 선택을 하면서 변하니까 이 변화는 진짜 국내외적인 변화인데요. 하나는 프랑스 자체가 변화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개혁이 되면서 프랑스의 어떤 투자 가치들이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로존이 깨질 거냐 이런 위기에서 그게 깨지는 게 아니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깨지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급반등을 하게 된 게 실은 이번에 프랑스 선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브렉시트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같은 이변의 반대 쪽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마크롱의 등장과 프랑스 총선의 압승을 해석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차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일단은 저희 보기에는 기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상당히 유연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주식이 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의 탑픽을 저희가 독일하고 프랑스 또는 스페인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가 지금 마크롱 당선과 총선 승리 이후에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어려웠던 딜들이 해결이 되면서 가격도 오르고 이게 묶여 놓았던 제재들이 다 해제되면서 프랑스 쪽의 위험자산들 특히 주식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는 ETF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프랑스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습니까? 국내는 아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로 일환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저희가 뒤에 적어놨습니다. 지금 보여줍죠. EWQ고 아이셔어, MSCI, 프랑스 인덱스인데요. 이걸 프랑스에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블랙록에서 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권은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은행채가요. 작년에 도이치뱅크 사건 등등 있고 나서 상당히 벌어졌다가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은행에 대한 걱정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금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발행하는 선순위가 아니라 코코본드하고 후순위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중에 프랑스 은행은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은행 채권으로 보실 분들은 프랑스 은행채 후순위와 코코본드로 한 4, 5%짜리. 달러든 유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그 브라질처럼 그러니까 소세트 제너라나 BNP 파리바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들이잖아요. BNP가 그렇고 SG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인베스트메이커가 더 강한 네. 공격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은행 중에 한두 군데인데 후순위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을 잘 아셔야 될게요. 은행 후순위채는 선순위채 그러니까 디폴트가 났을 때 선순위채를 다 갚고 나서 후순위를 준다.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2표채로 돼 있어서 이자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안 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안 줘도 이거 디폴트 아니라는 그것도 말씀 꼭 드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후순위와 코코의 금리가 높은 이유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때는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세계 경기가 풀리기도 하고 이제 프랑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후순위와 코코본드가 크게 문제 생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위험한 자산이 어쨌든 위험한 자산이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한 번쯤 투자해 볼 만한 브라질 국채도 위험하죠. 그렇죠. 많이들 하시니까 선진국의 상업은행체 혹은 주식도 한 번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유럽들도 많이 가시고 프랑스 유럽 가시면 꼭 들리시는데요. 명품이라든지 해외 브랜드 이런 거 쇼핑만 하지 마시고요.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한 번 보시고 투자의 아이디어로도 그 나라 한 번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행이 더 즐거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팀장과 함께 프랑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영현 고맙습니다. 네. 김영현 고맙습니다. 김영현 고맙습니다.